9강 성불감증 4주 8자 구조 파트 1번 제목이 선정스럽긴 하지만 공부를 하다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에 공부 차원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는 중력 에너지로 만물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 상태로만 존재하면 육체가 생기지 못하지만 다행하게 정화 때문에 인간의 육체도 만들어집니다. 신금 C종자가 정임합으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기에 정화가 없다면 절대로 인간의 육체는 생겨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육체와 물질을 만드는 에너지 정화가 지지 3곳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오하, 미토, 술토입니다. 만약 정화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명백하게도 중력 에너지에 문제가 생기면서 육체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로, 좌우충, 충미충, 진술충 하는데 정화가 상하면 물질 육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오하와 미토가 만나서 중력 작용이 강해지면 무엇이든 끌어당기려는 그 욕망이 강해지면서 집착과 진념, 고집스러운 성정으로 변하고 세격도 왕성해집니다. 다만 오하와 미술의 성향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하는 토에 묶이지 않으니 미술토에 묶인 정화에 비해 훨씬 자유롭고 활동적인데 미토와 술토는 토에 갇혀서 오하의 중력 작용이 답답해집니다. 이런 중력 에너지는 술토에 이르면 이미 열매를 완성하고 저장하였기에 더 이상 중력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육체를 만들어내는 욕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인옷을 삼아 화기를 마감하는 술토를 만나면 남자가 여성스럽게 변하면서 남자의 양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더 이상 육체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 남자는 정력과 정액을 생산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팔자를 사주 팔자에 그대로 응용을 해보죠. 만약 사주 팔자 일지에 술토가 있다면 남편을 상징하는 궁의의 문제가 생기죠. 남편이 성적으로 무능해질 수도 있다는 위치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부부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남편은 밖에서 애인을 찾거나 부인은 남편의 성생활에 불만을 느끼고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만족 못하고 방황하다 향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술토에 호랍이, 발기불릉, 불감증의 뜻이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사주 예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미모에 애교가 있으며 대인관계도 원만합니다. 값진 년생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1년 만에 남편의 발기불릉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좀 황당한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남편의 발기불릉으로 이혼한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지에 술토가 있습니다. 남편의 성적 능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축술형하고 묘술합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일지에 술토가 있게 남편의 중력에너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2013년 당시 남편의 발기부전으로 이혼할까 고민 중인 여인입니다. 보시면 이 여명의 일지도 술토로 남편의 성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죠. 달리 표현하면 이 여명을 만난 남자는 성기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해보면 동일한 남자임에도 다른 여인과는 문제가 없는데 이 여인과 결혼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59세의 술대원 상황으로 임자대원까지 대도시에서 택시로 자녀 두 명을 키우며 무난하게 살았는데 신해대원 무인년 45세쯤 부인이 바람이 나서 가산을 탕진하고 자녀에게도 버림받아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남자 사주 팔자 일지에 술토가 있고 일지의 연령이면 37세에서 45세 사이인데 부인이 외도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왜 부인이 바람이 났을까요? 그 이유는 술토의 성적 장애 문제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41세 무술대원 임진년 상황으로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으며 유흥을 즐기다가 바람나서 이혼했는데 위자료도 다 쓰고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나이트클럽에 가면 집에 돌아가지 않았으며 남편이 일하러 간 사이에 자식을 버리고 가출했습니다. 이 여인은 왜 이런 행위를 해야만 했을까요? 이 여인도 일지와 시지에 강한 술토의 기운이 있습니다. 남편의 역할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밖으로 나돌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여인의 행위를 찬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이혼한 후 재혼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에너지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처럼 일지에 술토가 있기에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면 성적으로 무능해질 가능성이 높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양한데 이 여인은 가출을 시도하면서 향락을 즐기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명리학을 공부하여 삶의 그 다양한 이치들을 이해하고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조건 누가 맞는다는 주장은 어쩌면 굉장히 억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화중력에너지가 잘못되면 육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수청력에너지가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여성의 불임 문제 결혼하지 못하는 노초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